안녕하세요 엑소국트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우머리현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났습니다 5월 27일 오전 6시 4분경에 규모는 4.4 강진에 속합니다 지금 진원에 입히는 20km 이고요 지금 지진의 양상이 25일날 후쿠시마에서 2번의 지진이 나고서 동북쪽으로 움직이다가 2번 움직였죠 그 다음에 이와테로 다시 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나서 이제 다시 내려왔습니다 5월 26일부터 내려온 겁니다 지금 아카야마로 내려와서 간사에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바라키 이제 그리고 오스이미반도 여기는 가고시마현입니다 큐슈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그런 상황에서 또 이시카와를 쳤죠 내려온 걸 봤는데 지금 오늘 27일날 다시 아우머리를 치면은 이때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우머리 지금 물론 이 아우머리를 보셨을 때 아우머리가 지금 과거에 지금 보면은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입니다 한 뭐 2월 16일부터 현재까지 9번 지진이 났어요 9번 지진이 나고 아우머리 역시도 굉장히 그 로카쇼무라 원전 저기 제철이 위험한 곳입니다 지금 가장 강했던게 4.9고 오늘 오전 6시 40분경에 그 마지막 지진이 있었고 9번 지진이 났는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아우머리에 지진이 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계속해서 5월 27일 오전 6시 4분에 아우머리를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아우머리를 다시 이쪽 동북쪽으로 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거죠 호카이도 쪽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한다면 안 된다 전쟁이 났을 전쟁이 저기 쳐들어올 때 그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냐를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를 방비하고 대비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5월 27일 오후 저녁 때에는 이 라인 퀴슈, 시코쿠, 히로시마, 야마고치, 시마는, 도토리, 오카마, 간사이, 그 다음에 주부와 간도 지역으로 집중될 이수가 0일이 있다 그래서 이쪽 라인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쪽 라인을 물론 난세이제도 오키나와 쪽은 가능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오전 6시 4분 이후 아우머리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허수 여기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알유산열도와 쿠릴열도 캄차카의 영향에 의해서 한 번 정도 쳤을 수 있으나 이 아우머리 동쪽 앞바다의 지진이 메인 5월 27일 현재 메인은 아니라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이후에 지진은 남쪽의 츄슈, 시코쿠, 야마고치, 히로시마, 시마는, 도토리오, 간사이, 효고 쪽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쿠이시가, 도야마, 기후, 나가노 쪽의 주부, 간토 지역의 군마, 도치기, 사이타마, 도쿄, 가나가와 이쪽을 대비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호카이도와 도호쿠 쪽을 대비할 때가 아니다 물론 그 전세계 그 브레고리라든지 전세계 지진을 또 봐야 되지만 만약에 갑자기 뉴질랜드의 어떠한 7.5 이상의 강진이 난다면 물론 도어쿠를 또 봐야겠지만 뭐 미남이 도어쿠 쪽을 봐야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다음에 남태평양 쪽이 어떠한 큰 지진의 변화 양상이 그런 변종 바이러스의 그런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금 남쪽죠 제펜의 큐슈와 이쪽 큐슈 쪽을 좀 봐야 된다 간사이도 그렇고요 주부지방도 그렇고 간토, 도쿄를 칠 수도 있습니다 이쪽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지진을 보시면 5월 27일 오전 5시 20분에 북한 황해 북도에서 1.6 그 다음에 전남 영광에서 1.4 오전 3시 그 다음에 경북 상주에서 1.3 오전 2시입니다 그리고 경남 함양에서 1.2 그리고 경북 군의에서 1.4 지금 지진이 계속 나고 있습니다 오전에만 지금 이렇게 연거파 5번 났습니다 새벽에만 5월 27일이 보시면 5월 26일은 경북 안동 충남 태안 그 다음에 경북 포항 3번 보통 2,3번 정도는 아는데 안 날 때도 있고요 5월 23일은 보십시오 25일하고 24일 없지 않습니까? 그쵸? 그 다음에 22일도 없죠 근데 지금 27일 오전 새벽에만 5번 났어요 5월 27일 날 북한 황해도 전남 영광 경북 상주 경남 함양 경북 군의까지 따라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대만을 보시면 대만의 지진이 5월 26일 오전 4시 51분에 지금 3.9죠 지금 화리엔 시엔 그 다음에 역시 새벽 00시 48분경에 4.9의 강진입니다 역시 화리엔 시엔 그 다음에 5월 25일 역시 화리엔 시엔 그니까 계속 이 라인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5월 26일 현재 5월 26일에 이 화리엔 시엔 화리엔 시엔 화리엔 시엔에 지금 4.9의 강진과 그 다음에 3.9의 강진이 났죠 그럼 우린 이걸 보고서 아 5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 재팬 쪽으로 치고 올라오는 지진으로 볼 수가 있는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쪽 라인에서 지금 대만에서 치고 올라오는 지진으로 화리엔 이란 이쪽 라인이 또 재팬의 요나쿠니 쪽을 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요나쿠니를 치면서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낮에 뭐 저기요 이토만 유쿠 아일랜드 도까라 또 그만 그러니까 위로 북상 중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일본의 남쪽 그러니까 큐슈 라든지 난세이 제도 어디죠 그 다음에 시쿠쿠 야마고치 히로시마 시마니 도토리 오카야마 효고 그 다음에 간사이 지역 교토 오사카 와카야마 그 다음에 주부지역 간도지역 이 라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어 현 시점 5월 27일 내에는 제가 볼 때는 지금 도호쿠라든지 호카이도 쪽을 방비할 때는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럼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진 상황을 보시면은 계속 지금 아 정말 중국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음 근데 중국이 갑자기 이렇게 심각해진 이유가 재팬과의 연관성이 있는 건지 왜냐면은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도 중국이 지진이 여동을 쳤었거든요 지금 또 지진이 나왔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이 칭하이 쪽 아 계속해서 이 윈란 쪽과 칭하이 다리조와 이 칭하이 그 다음에 이 시장 티벳 그리고 이 신장 위구르 자치고 수천성에서 지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가지고 또한 이 충칭이라든지 우한 이쪽 음 그리고 이제 이 광동쪽도 그렇고요 계속해가지고 지금 그 이 폭우에 의해서 굉장히 그 홍수가 계속해서 큰 홍수가 나고 있죠 지금 지금 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굉장히 그 이상 기온을 중국에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헬륨장 동베이 쪽이라든지 동벽 쪽도 굉장히 막 아 굉장히 이상 기온 막 강한 태풍 같은 이런 바람이 막 토네이도 같은게 막 올라오고 막 그런 상황이 막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쪽이라든지 뭐 이 허베이 쪽도 그렇고요 계속해가지고 뭐 강한 바람 아 굉장히 좀 이상 기온을 계속 지금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 중국이 갑자기 왜 이러는지 좀 걱정이니까 중국만 보는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7.4의 강진 그 다음에 뭐 여기에 6.4 계속 이게 수 정말 제가 지금 카운트 안 하지 않습니까 카운트를 몇개인지 지금 세지 않고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단지 그 중국의 그 현재 흐름에 지진의 패턴만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안 그랬죠 제가 항상 중국 지진 말씀드릴 때는 뭐 이런 식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중국에 뭐 여기를 찍고서 어 윈란 딸이죠 양비시엔에서 뭐 2.9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진원에 입히는 12km 였습니다 5월 22일 저녁 11시 30분 16초 이런식으로 얘기했는데 워낙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제는 그냥 방향만 보고 있습니다 방향만 지금 계속해가지고 지진이 지금 전 또 걱정되는게 이쪽 허베이 이쪽에서의 지진이 또 걱정이 됩니다 이 허베이 쪽에 이 지진 이쪽에 진황당 아 이쪽에 지금 지진이 걱정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여기에 당산에서 지진하죠 당산 당산 대지진 말씀드렸었죠 엄청난 피해를 했던 당산 라 허베이 진황다오의 지진이니까 저녁 이렇게 되면은 산샤를 그냥 바로 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산샤 근처에서 계속 지진하고 있어요 산샤를 그냥 바로 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산샤에서 지진하죠 지금 보시면은 과거에 우리가 역사를 항상 지금 제팬도 마찬가지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그 일본 역시도 5월 27일날 지금 지진이 계속 남쪽으로 내려왔지만 지금 지금 아오모리에서 한 번 지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 대비를 할 때 아오모리 쪽으로 해서 그러면 홋카이도를 칠 것이다 일본에서 5월 27일 오후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큐슈와 시코쿠 간사이 이쪽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보는거죠 왜냐하면 이미 지진이 5월 25일 후쿠시마에 있던 미나미도우쿠에 있던 지진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쪽을 막아야 된다고 보는거죠 이쪽 라인을 이쪽 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쪽 큐슈, 시코쿠, 간사이, 간도 이쪽을 지금 대비해야지 이 홋카이도와 도호쿠 지역을 대비할 시기는 아니라고 보는거죠 예전에 예전에 우리가 이쪽이 등주에서 당나라 때에도 등주에서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 산동성에서 갑자기 쳤죠 상상도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그 수난화 때도 등주에서 공격을 했고 이 등주는 지금은 산동성 복내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기습공격을 어디서 하느냐 그럼 미리 우리가 알았다면 지금 우리가 중국의 지진을 볼 때 이쪽 라인에서 지진이 나니까 산샤 댐이 여기에 있는데 이 산샤로 설마 오겠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갑자기 광동에서 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의 활성 단층에 의해서 그래서 어디서 공격을 할지를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옛날에 수양제가 고구려를 칠 때라든지 그 당나라 소정방이 백제를 칠 때에 이 등주 이 등주에서 갑자기 쳤지 않습니까 이 등주에서 대비 못하고 있었죠 옛날에 한나라 칠대 황제인 한무제가 고조선을 칠 때도 이 등주에서 친 거예요 이곳 등주에서 갑자기 치니까 대비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그 이 등주는 내가 보면은 이게 이게 왜 중요하냐 황해도 평안도 연해에서 요동반도 저를 거쳐서 발해해협을 거쳐가지고 산동반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등주에서 갑자기 공격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얘기인 거죠 따라서 지금은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인천위해 중국의 위해죠 위해에서 서해 중부 횡단항로가 있습니다 황해도라든지 뭐 서해에서 산동반도로 가는데 옛날에는 그쪽에서 현 시점에서 어디를 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를 대비해야 되느냐 백제를 당나라에서 칠 때에 산동성 등주에서 여기가 또 배를 만드는 곳이에요 등주가 원래 그럼 여기서 배를 만들었느냐 아니죠 왜 백제에서 알 수가 있으니까 사천성 사천성 이쪽 지역에서 배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이쪽 라인에서 그러니까 몰랐죠 백제에서 그 당나라가 지금 백제를 치려고 준비 중이 되는 걸 알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이 산동성 등주에서 배를 원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배를 만들었다면 백제에서 의심을 했을 텐데 배를 이쪽 사천성 이쪽에서 만들어버리니까 이 내륙에서 모르는 겁니다 하지만 이쪽에서 갑자기 친 거죠 등주에서 배를 가지고 와서 등주에서 갑자기 쳤죠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 칠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항상 오피셜 인포메이션 항상 기상청의 기본 인포메이션이 항상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국가와 국가 간의 어떤 그러니까 오피셜 공식 인포메이션들은 이런 거죠 백제가 당나라에 침략을 받을 때에 과연 그 당시에 상인들은 몰랐을까 전 알았다고 봐요 상인들은 고구려 저기 당나라와 이렇게 백길을 털어서 움직입니다 그러면은 상인들은 중국 내륙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물건을 갔다 이렇게 중계무역도 하고 그럴 텐데 보면은 당연히 어떠한 배를 만들기 위한 그러한 여러 가지 원자재라든지 그런 것들이 막 오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내륙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상인들은 해외 무역을 하던 해외 영업을 하던 백제 상인들은 아 이거 뭔가 당나라에서 어 그 이 우리 백제를 치려고 하는 거라는 것을 판단했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임진왜란도 마찬가지에요 도요토미 히데요씨가 임진에 거기 그 조선을 철 칠 때에 조선을 칠 때에 이 수많은 배들이 움직일 때에 과연 조선시대에 상인들은 몰랐을까 해외 영업을 하는데 오갈 텐데요 그렇죠 조선은 몰랐을 수 있어요 조선정부는 하지만 이렇게 해외를 막 다니는 해외 영업을 하는 상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다고 보면 봐요 그 그 해외를 해외 영업을 한다는 게 뭡니까 수많은 인포메이션들을 접할 기회가 많다는 거에요 또 본인이 해외를 다니고요 하면서 뻔히 드릴렸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조선시대에 임진왜란 전에도 상인들이 분명히 경고를 했을 거예요 물론 백제도 마찬가지로 백제의 상인들이 분명히 경고를 했을 정부에 서로 간에 경고를 했을 겁니다 당나라가 이상하다 내가 당나라 사천선에 가보니까 지금 뭔가 배를 만들고 소문이 이상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었을 때 그 다음에 한무제가 고조선을 칠 때도 고조선 당시 고조선의 상인들도 알았을 겁니다 한무제 등주에서 쳤거든요 지금의 그 저기 어디죠 이 당나라 산동성 복례시 다니면서 뻔히 알았겠죠 고조선의 그 당시의 상인들도 상인들 간에는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상하다 분위기가 물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그 일부 상인들은 이제 잇속을 챙기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전쟁이 날 경우에 나에게 나에게 지금 제가 아시는 어떤 이상한 분도 그런 얘기를 하셨던 옛날에 그랬었어요 뭐 북한과의 뭐 국지적인 전쟁이 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의 아이템이 그 국지적인 전쟁에서는 우리 내가 나의 사업이 더 번창할 수가 있다 이런 것까지 생각하는 게 상인들이에요 일부 아주 일부의 그런 몰지각한 상인들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 너무 오피셜한 TV에 안 나오니까 무조건 TV에 있는 거면 100% 팩트라고만 생각하시면 물론 가장 정확한 인포메이션은 기상터널 정보지만 굳이 전 지진만 갖고 자연재해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팩트는 아 뭐 이게 또 약간 얘기가 지상해지는데 하여튼 얘기를 하다보니까 약간 너무 좀 그러는 얘기가 좀 흐르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 운영하는데 큰 힘이 내는 감사드립니다